네, 제 cousin은 비즈 마키스였어요 오, 루이! 티셔츠, 서머 타이밍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다운팔을 보냈어요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나도 했다, 인마! 마틴 루터킹, 공원이에요 공원이라 하기에는 사실 좀 박물관 같은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애틀랜타 출신의 멋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영떡, 구찌메인, 21새비지, 루다크리스 오, can you introduce yourself? How y'all doing? I'm Park Ranger Bruce Lee I'm from Long Island, New York I've been in Atlanta for 20 years Come on down to business at Martin Luther King Jr. National Historic Park Come talk to Bruce Lee 오, I made my contents in the U.S. Because I love hip hop music and hip hop culture Yeah, my cousin was Biz Marquis 오, really? Biz Marquis and Cool B 오, amazing Alright, it was nice meeting you, you have a good day Cool, man Alright now Thank you 어쨌든 굉장히 많은 TI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아틀란타 출신이고 아틀란타 하면 또 흑인 인권 그리고 인권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킹에 기념하는 그런 공원에 왔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 have a dream으로 시작되는 연설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63년 8월 28일 수많은 인파 속에서 했던 연설인데 원래는 원고가 따로 있었는데 수많은 그 인파를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평소 즐겨하던 연설을 했었다는 그런 딛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20세기 후반부에 일어났던 흑인 인종차별 철폐운동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인지도가 되게 높고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보니까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살았던 뭐 집이나 해왔던 운동들 심지어는 입었던 옷까지도 그 삶 전반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섬세하게 전시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옷이 생각보다 좀 깐지가 나가지고 탐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예쁜데 안에 내부를 쭉 한번 둘러봤었는데 옆에 보니까 건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기 끝인줄 알았는데 뭐가 많이 더 있나봐요 뭐 그쪽 막 그래피도 있는 것 같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아내인 코레타 스콧킹 여사가 잠들어 있는 분모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사님이랑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할 때 만났었다고 하는데 55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64년 민권법까지 활동가로서 활동도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68년에 안타깝게도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저격수에게 암살 당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비폭력적 사회 변화를 위해서 계속 힘썼고 지금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센터를 창립을 해서 본인이 직접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할까지 하는 등 중요 역할을 했었다고 해요 당연히 중요 역할을 하셨으니까 코레타 스콧킹 여사와 관련된 전시도 이렇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 여기 또 한 명의 흥미로운 인연 간디의 전시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인도의 무저항주의 독립운동과 간디 철학이 매료가 돼서 그 철학이 영향을 받아서 비폭력 투쟁을 원칙으로 한 운동을 했었다고 해요 이제 뭐 그 점이 또 말콤엑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데 마틴 루터키 목사는 직접 인도를 방문하고 또 간디 사상에 대해 깊게 연구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신기한게 간디도 힌두교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같은 그런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누가 강국에 힙합이 옆에 없었다면 내가 마이크업에서 얼리렀네 오 땡큐 베리 마치 저는 사우스코리아 힙합 유튜버 근데 제가 볼 것같은데 이 영상으로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 그 이름은하니 내 이름은 어떻게 되죠 나의 이름은 레이 그가 힙합운증장에서 지금 중앙 에요 여기 시작하는 편 여러분은 여기만큼 오도 다른 곳을enfizer 이 puedan 자신이 즐거워 정말 즐거워 연주하는 힙합 음악 또는 한국 연주 내가 힙합 유싱한 네 제가 또한 때 평생이 나같은 애들 나랑 나아 그리고 라켐, 또는... 아, 이스라엘. 근데 또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요. 아, 릴베베이 좋아해요. 아, 진짜요? 요가디. 아, 미래를 좋아해요. 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듣고 있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아, 제 책을 보내주고 싶어요. 아, 정말요. 아,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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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저거요. 아, 저거요. 뭐, 저거요. 아, podría요. 아, 저거요. 그러면요, 저도 잘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거요. 내가 알 DRAMP이 많아요. 근데, 아, 저거요. 아, 저는 네, 이렇게 해야 해요. 바로 가진다. 그래서, 이라고요. 그 다음은 출ın. 성장에 와. 아, 역시. 아, 중 3 책상가. 그렇게 해야 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저거요. 아, 네. 네. 잘하셨습니다. 봤어요. 아, 그렇게. 아, 네. 마틸 루터킹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20세기 흑인 인종차별 철폐운동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으면서 노벨상까지도 받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멋진 가사를 쓰는 켄드릭, 커먼 그런 아티스트들이 그에 관한 노래나 가사를 쓰기도 했어요. 심지어 커먼은 몽고메리 행진을 담은 영화 셀마의 조연으로 출연하고 존 레전드와 함께 영화 OST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한 인터뷰에서 흑인 민꽃운동의 역사는 항상 나와 밀접하다고 느껴왔고 그들이 흑인을 위한 사회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줬으니까 나도 예술로서 그런 존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참여했다. 되게 멋있는 인터뷰도 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를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거나 하기 힘들더라고 그리고 소리도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마 내레이션으로 깔긴 깔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틴 루터킹 공원에 왔다.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또 저는 기념사진 대신 기념 뭘 하나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타운 시간 4분의 3 유엘 아래 이마라위 바로 위에 비스듬이 걸쳐 비 따가게 걸쳐 비 따가게 거려버려 P.I.M.P.1 나처럼 해 어느새 시간은 벌써 2010년 개소리 때 약속은 난 꼭 지켜 J.U.V.I. 언더관 솔로 M.I.M.I. 라켈록 화죄 위건조